헬로, 마이 네임 이즈 조셉 아임 프롬 코리아, 나이스 투 미츠 유 하우 아이유 아임 파인, 땡큐, 앤 유 아임 굿 투, 나이스 투 미츠 유 아 이렇게 시키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요? 영어로요? 아니요, 한국말로 한국말로요? 하아 어어 4차원에서 자전거를 제일 잘 타는 조셉이라고 합니다 응 여기 그치? 오오오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시다! 반갑습니다! 마지막! 마지막! 신기한데? 일단 4대2 1대2 2대2 1대2 2대3 2대2 3대2 2대3 3대3 3대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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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대4 3대4 5대4 와 형님 여기 길 되게 좋은데요? 오우! 물이 들어왔어 물이 들어왔어 물이 들어왔어 물이 들어왔어 우와 멋있다 영상 한번 찍자 와 역시 젊음이다 젊음이 좋다 한 손을 들어야지 무거워요 와 죽인다 전투레뼈 지금 잘 안들어가고 전투레뼈 지금 잘 안들어가고 아 눈 오우! 어 손 서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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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무서웠어. 그러니까 클럽은 없네. 진짜 간발이 차로 살렸거든요. 살려놨다. 그냥 우리가 잡아봐. 진짜 클럽은 없다. 가자 가자. 길 좋네. 힘은 좋아. 야 여기도 드디어 안파네. 여기는 재밌게 많이 꼬잖아. 같이 타잖아. 또 나한테 쫙 타면은 재밌다니까. 재밌을 것 같아요. 막간을 이용해서 인터뷰. 오늘 어땠습니까? 줄 것 같아요. 옷도 다 벗고. 자전거 팔고 컴퓨터 살까 생각 중이에요. 왜? 게임하려고? 너희 싱그릇은 많이 다녔어? 한국에서? 아니요. 자전거 자체가 저거 뭐야. MT에 입문한 지가 4개월? 아 그래? 그전에는 트라이어를 타다가? 아 자전거 저것만 아니면 같이 탈 때 되게 많은데. 자전거 눌러. 약간 인텐스하게 편집해주시던봐. 여기 막 비행기 날라가고 막. 폭탄 터지고. 아, 저기있구나. 뒤에... 와, 여기 진짜 혼자 오면은 길을 다 잃겠다. 꼬맹이 갔어요? 아, 저기있구나, 뒤에. 창꺼우면 길 못찾을거야? 창꺼요 아~~~ 조심! 여기 지금 여기 아 멋있어 여기 멋있죠 오우 오늘 거에요 저희 지금 저기 끝난 거죠 아이 하나 남았어 저하고 진석이는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가보자 그럼 뭐 영원고 마지막 마지막 코스 래요 내가 거기까지 좀 더 잘할게 지금 되게 움직이니까 이게 돌악산이죠? 저게 다른 분들 기다리게 하는 거 같아가지고 아 괜찮았냐 그거는 아니 어차피 글로 가야 돼 프랑스 친구 얘기가 달라요 마지막 때 그건 다운소리로 살살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글로 가야 돼 미안하긴 안하는데 끝났어 이제 마지막에 지금 가면 더 미안한거야 그게 옆에 끝내때도 똑같은데 뭔지 알겠지? 응 자동차를 가지고 가야지 무슨 구멍으로 계시지? 비현이한테 한 번 되는지? 비현이도 이제 다운소리를 끄고 있는 거 같던데 아니 금지라 붙어있다 그러면은 거기다 또 이제 맞아 맞아 눈 뜨기도 힘들어 아니 이제 이제 내려가면 돼 내려가는 거는 잘 내려가잖아 같이 자고 싶어 그러면은 으윅 어우 예스 아우 저 치고 나오는 건 아니구나 으악 어! 으하 자 여기 여기 도시 가야 돼 아줌마가 여기 좀 내려서 가야지 내려서 가야지 왜 차분거래 네 못 나가세요 으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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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쟤 죽인다, 여기. 어우, 먼지. 안쎄. 안쎄. 어허허허 어허허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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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잡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예 오늘 오랜만에 저 별네동 와가지고 우리 라이딩 선수들 만나가지고 조촐하게 네 우리 개방어 회를 먹게 되는데 우리 형님들 동생들 어 모두 다 다치지 말고 올 한해도 어 우리 자 우리 스릴을 맡기 하면서 재밌게 한번 즐기기 바랍니다 예 저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우이 뱅 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예 홍보해 좀 빨리 해가지고 저 유튜브에 올려 망클럽을 해야지 망클럽에 이거 이거 설명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 무슨 참치집도 아니고 아 나 그럼 제일 큰 거 야 정수리 야 정수리 으 어 야 불안 켰어 아직 어 미안한다 아 야 불안 켰어 시작 에 미아만 더 그럼 형 딱 찍혀 줘봐 어 그럼 형 딱 찍혀줘봐 어 그럼 형 우리 다시 찍혀줘봐 어